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스트 배우 황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빵인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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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 노래 듣기 야경 보러가기 드라이브 물 없으면 안되는 마셔야 하는 큰일나 너무 좋아요 내 방 은밀하니까 비밀스러우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매운 음식을 먹는다 떡볶이 예쁘다 아름답다 좋아해줬으면 좋겠다 잘 봐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거친 액션 뛰어다니고 싸우고 담타고 총도 쏘고 그런거 해보고 싶어요 자꾸 생각나는 자꾸 찾게 되는 자꾸가 자꾸 붙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지켜봐주세요 또 만나요 안녕